새롭게 대박 민주당 기호 2번 박영진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를 뜨셨는데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지금까지 돌아다니시면서 전당대회 모이신 당원 동기들 앞에서 은근 자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 될 때 지지율 23%, 4%였는데 지금 우리가 1등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그 말씀을 안 하고 가시네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은근 마음 뿌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망징창. 윤석열 정부가 워낙 엉망징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생긴 일입니다. 허구헌 날 윤핵관과 이준석의 드자비 싸움을 하다 보니 지지율이 곤두박칠친 덕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거저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신다면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칫 우리가 여기서 방심하고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다음 선거 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차하는 순간 골로 가는 겁니다. 방심하면 집니다. 변화와 혁신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주당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국민이 기다리시는 민심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 오물을 묻은 냄새나는 옷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집권 여당입니다. 옷을 여러 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벌신사 야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혁신 냄새 나는 옷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기다리는 민심이라는 식당에서 국민을 만나서 마음을 얻고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해야 합니다. 그 혁신의 길에 기호 2번 박용진을 앞장 세워주시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던 김용균 씨가 2018년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에게 나온 산재보상금 1억 3천만 원입니다. 곽상도의 아들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어지럼증 호소하고 받은 위로금이 50억입니다. 누구의 아들은 왜 1억 3천만 원의 목숨값을 받아야 하다고 누구의 아들은 왜 50억을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값이 달라집니까 작년 12월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을 얻어서 고생하시던 박찬혁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종양 산재라고 판정받으려고 신청했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2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작년 1월에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사면됐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자기가 왜 죽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판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재벌의 아들은 매번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왜 매번 그렇게 쉽게 처벌을 벗어나고 사면되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세상 불공중과 불평등이 마련한 사회를 우리 민주당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고 응당해야 할 일을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정당 민주당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정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박용진을 앞장세워주십시오. 제가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목숨값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 전당내외에서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 2등이니까 1등 이재명 후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노선투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용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다시는 박근혜, 이재용이 사면받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가 못 받고 선언하자고 하시더니 지금은 국민 여론이 좋아졌으니까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아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은 민주당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원 80조 개정하자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으십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에 따라서 논의할 겁니다. 그러나 의견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결연히 반대합니다. 우리 당이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유지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화론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얻았던 그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끝나니까 곧바로 우리 당에서 사라지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차태기당의 후신보다도 못한 우리 당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행여라도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가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당화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선투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전장대를 가득하게 그런 논쟁이 넘쳐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사익적 감정, 개인적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이어왔던 민주당의 견결이 이어져오는 도덕적, 정치적 가치 국민들이 사랑했고 존중했고 투표했고 지지했던 그 민주당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치열한 노선투쟁과 정세선 논쟁을 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덕적, 정치적으로 더 뛰어난 민주당을 만들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호위반 박용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찍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큼 멋있는 정당으로 함께 갑시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당 동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호위반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